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재명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죠. 본인에게 대북 손금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사실상 판결문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이유는 일단 본인과의 연결성을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300쪽에 달하는 판결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조마조마해서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국정원 내부 기록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지금 전환을 해놨죠. 한 300쪽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의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관계자들은 그 판결문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하나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은 그동안 김승태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인을 했죠. 쌍방울은 내의, 한벌, 사입은 기업밖에 없다. 그런 인형밖에 없다. 그리고 김승태를 조폭출심, 고리대금업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런 사람과 말을 승리하는 식으로 어울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김승태는 계속 이하영 전화기로 이재명과 몇 차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최소 한 3차례, 5차례 통화를 해서 북한에 대신 돈을 보내주니 고맙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하영은 그것을 부인을 했죠. 자기에게 자기 전화로 이재명과 연결시켜줬다는 걸 부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선양 캠핑스키호텔 그때 북한 사람들과 같이 무슨 폭탄들을 돌리면서 형, 동생 따지고 했던 그 동영상. 그때 실제로 통화가 있었다. 이하영이 전화를 바꿔줘서 김승태와 이재명이 통화를 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하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인정을 한 게 박용철 그 자리에 있었던 쌍방울 부회장 진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통화를 했는데 김승태와 이재명이. 그때 통화에서는 특히 김승태가 저도 같이 북한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에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돈을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이나 북한에 대신 내주는 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죠.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대북 사업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기 위해서인데 일단 돈을 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도 같이 북한에 가서 눈도장을 찍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법원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에게는 그동안 김승태는 몰랐다고 한 게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과 김승태가 2019년 1월 17일 그리고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 무렵 이화영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를 했다. 확인된 것.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두 차례입니다. 재판부는 김승태와 이화영의 공동 피고인이죠. 박용철 쌍방원 고르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화영과 북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폭탄조를 돌리고 했는데 형, 동생 따지고 막 했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용철 전 상방울 그룹 부회장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박용철이 없었다면 전혀 진술하지 못할 내용들을 박용철이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양 캠핑스키 호텔에서 있었던 처음에는 이화영이 그 자리에 참석한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법정에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화영의 거짓말이 탈로 난 바로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판결문에 담긴 2019년 1월 17일 첫 번째 통화 당심은 쌍방울 그룹과 북한 조선화폐평화위원회가 경제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날이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만찬 자료에서 김성태는 술에 취해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판결문의 내용이 그만큼 이제 박용철을 비롯해서 다른 관련자들의 말을 다 받아들인 거죠. 종합한 거죠. 술에 취해서 김성태가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달러 제 돈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화영이 그럼 이재명 지사님하고 통화를 해봐라. 전화 대신 통화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취조로 이야기를 했다. 이 진술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7일 이날 이화영과 김성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영철, 양주를 마시고 하는 이 자리에는 송명철, 북한 조선화폐 부실장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남북 기업가, 아태평 실장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나이를 따지고 형 동생 하자. 김성태가 그때 형 동생을 맺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 동생을 맺고 돈을 주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김성태가 술에 취해서 내가 막 5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그러니까는 아마 지사님하고 통화 한번 하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통화를 위하여 연결시켜줬고 김성태가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는 걸 보니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 통화,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 무렵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 기간에 김성태가 경기지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이재명이라고 안 쓰고 판결문에서는 이재명 이름은 안 하고 그냥 경기지사 이렇게만 합니다.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주기로 한 100만 달러 중 일단 70만 달러를 주고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 전화를 또 바꿔줬다. 70만 달러를 전달을 북한에 대신 해줬으니까 전화를 바꿔줬다. 그때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바닐라에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방북할 때 북한 갈 때 같이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북사업을 많이 따려고 했기 때문에 눈뜨장식으로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함께 방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담보를 받아야 됩니까? 동행 방북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등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정을 기대했다고 진술을 했다. 김성태에겐 이하영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김성태가 자기 사업을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대신 내주는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있었다.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이재명이 돈을 대신 내줬고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 갈 때 같이 가기로 했다. 이런 앞뒤가 맞아떨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성태가 경기도 스마트판비용 대납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110억 원입니다. 이것을 북한 조선화태위 송명철 불실장 등에게 건넨 배경에 이하영의 말이 좀 동기로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이하영은 김성태에게 한 말에 따라서 돈을 800만 달러나 115억 원이나 보내줬다는 이야기죠. 그 이하영의 말이 뭐냐. 김성태에게 한 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다. 당연히 이하영의 말만 듣고 돈을 보내진 않았겠죠. 이하영이 지사님에게도 다 보고해서 돈 보내도 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통화를 연결시켜줘서 두 번 통화를 했다. 자, 부분이 인정한 것만 두 번 통화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하영으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판비용 대납 및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모두 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 이하영이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 자, 이제 이하영 재판 보니까 계속 이하영의 초점을 맞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하영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내게 됐다. 그걸 이재명도 알고 있다. 보고했다. 그리고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까지 했다. 자, 이까지 오늘 판결문에, 오늘 확인된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쪽은 2019년 5월 이후 약 6개월간 4회, 4차례에 걸쳐 서로 명목을 달래해서 계속해서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에. 또 이하영 측이 300만 달러는, 아, 그 이하영 쪽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겠죠. 300만 달러 보낸 거 방북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김성태 본인이 방북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재명과는 상관없다.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 차원 방북을 추진했다가 통일보의 반려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성태 자신 방북을 위해서 북한 측에 300만 달러란 거액을 취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통일보가 반복해서 반대해서 안 됐는데 그걸 뭐 북한은 돈 준다고 되겠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지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김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서 김성태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 김성태 방북 비용이 아니고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이걸 확실히 한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법원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한 그런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고 또 300쪽을 언론사들이 지금 입술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나 어떤 내용이나 겉으로는 기세등등한 모습이지만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이화영의 1심 판결에 따라서 기소가 곧됐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법적으로는 7인의 멤버 명목적 충성파였던 7인의 멤버 김영진의 반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재명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를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반박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만 딱 세 가지에 대해서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사안들이 자신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씨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침묵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적 침묵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재명이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사안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재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한동훈발 헌법 84조 이야기입니다. 한동훈발 헌법 84조 그리고 이화영의 중형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김정숙 리스크 김정숙 문재인의 배우자 김정숙 리스크에 대해서도 입을 꾹 닫고 있죠. 전략적 침묵이다. 치명사항을 가할 수 있는 대목들이라서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먼저 한동훈발 헌법 84조 이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연사흘째 그제, 어제, 오늘 연사흘째 정밀타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한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소추, 소추 문제가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속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한동훈이 짚은 것이죠. 지금 이재명의 전략은 모든 재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전에 나오지 않도록 해서 대통령이 되면 셀프사면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돼도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현재 3개의 재판 앞으로 4개의 5개가 될 텐데 그 재판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되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고 보궐선거가 채워진다. 보궐선거에 엄청난 국력 낭비가 일어난다. 이런 논리를 새로운 이재명의 리스크를 한동훈이 화두를 던졌죠. 그래서 이재명 이렇게 되면 이재명 손전론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때 현직 대통령의 재판리스크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그때는 다시 정권을 이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손전론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헌법 84조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아예 외면을 하고 있죠. 그때 처음에 총선 때 한동훈이 등장을 해서 한동훈이 계속 이재명에게 공격을 했죠. 이재명을 상대로 공격을 했죠. 선거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재명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외면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공격을 외면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못들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헌법 84조가 이재명의 태큰가두를 가려먹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으니 아예 건들지 않는 겁니다. 키워서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논쟁에 뛰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을 봐도 전부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법학자들이 찬반양론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보궐선거가 칠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천억, 수조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또 막대한 인력도 덜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이재명은 셀 땅이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버티고 있을지 대신에 출마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하면 손절이 일어나겠죠. 좌파 진영 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죠. 여기도 이재명은 전략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처음에 이화영 선고가 내려질 때 이재명은 본인의 재판을 받고 있었죠.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중에 일반 피고인들은 좀 할 수 없는 일인데 휴대전화를 보면서 한 5분 동안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받은 기사 내용을 검색하면서 한마디로 파랗게 질렸다는 이야기죠. 이화영 재판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김성태의 대북손금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확인을 했죠. 확인해서 이재명이 직격탄을 맞는 그런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도 자기를 위해서 대북손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까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화영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방북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판단하지 않았어도 이미 김성태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 또 포괄적으로 북한 정책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경기도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본인이 오늘 기소를 할지 내일 기소를 할지 모르고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는 여론도 비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재판부가 그 판결문에서 이화영의 재판이기 때문에 보고 여부는 이재명에게 보고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짐짐 나와 상관없는 재판이야. 뭐 이런 전략이지만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에 돈을 준 것이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사례금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사례금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없음에도 그리고 워낙 본인에게 치명상을 줄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침묵을 지키는 걸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복잡하겠죠. 이걸 어디까지 내 입장을 밝혀야 될지 그리고 참고들하고 막 숙이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침묵을 지키는 세 번째 것 김정숙 사법 리스크. 아침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이것이 김정숙에 대한 타지마할 관련 수사가 형사 2부에 있다가 서울중앙제금 형사 1부에 있다가 형사 2부로 배당이 돼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정숙 종합특금도 발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침문들이 일제에 나서서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김정숙에 대해서. 그때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 친문 27명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그때도 이재명을 비롯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세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친문이 하는데 친명에서 가세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도종환, 또 김정숙 방어를 하느라고 윤건영, 고민정 이렇게 친문들과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타지마할 방어하느라고 애썼는데 애를 막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그냥 강근을 불구경하듯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민주당 친명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합니다. 같은 자파 진영인데 그래서 이 자파 진영 안에서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이재명은 이 문제를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면 벌집이죠. 이게 김혜경 사법 리스크 카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하는 게 김정숙 리스크 나왔고 김혜경 리스크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법인카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관용차 사측 유용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 있기 때문에 김정숙 리스크가 화도가 되고 이슈가 되면 김혜경도 같이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김정숙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피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이 침묵을 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사안 한동훈발 헌법 84조 법훈발 이화영 중형선거 그리고 김정숙에 대한 특검 또는 수사 본격화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어 논리를 펴면서 여기 침묵하는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아킬레스건이 그 세 가지이기 때문이다.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을 포함해서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입을 닫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게 전략적 선택으로 입을 닫고 있지만 과연 이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헌법 84조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이 되고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을 포함해서 감사합니다.